아 이 사진 자세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얼마 전 공개된 새로운 AI 사진 편집 기술 드래그겐에 대한 예시 영상들인데요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벌리는 작업부터 표정이나 포즈도 자연스럽게 바꾸고 심지어 바지나 소매 길이도 줄였다 늘렸다 하는 등 2D 사진을 마치 3D 모델링하듯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죠 조작법도 간단한데 변형하고 싶은 지점을 클릭해 핸들 포인트를 만들고 여기까지 움직이고 싶다 하는 곳을 클릭해 타겟 포인트를 생성한 다음 드래그 해주기만 하면 누구나 이런 다시 찍은 수준의 고난도 편집이 가능하다고 연구에 참여한 신강펜에 의하면 드래그겐 활용을 위한 코드는 6월에 공개된다고 하네요